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4등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중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14237 언약을 성취합시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사도바울의 14237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설 연휴 잘 이렇게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연휴 끝나고 또 이렇게 수협에 오려고 하니까 또 강추위가 와서 많이 힘드는데요 추위를 무릅쓰고 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떤 환경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주신 강남 메시지가 바울의 3인 1조죠 저는 주부를 받아들면서 바울의 3인 1조 오늘 수요일 예배 메시지 내용도 3인 1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3인 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기도일 때도 절대 불가능 또 절대 가능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3인 1조에 대한 말씀을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3인 1조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바로 3인 1조입니다 이 3인 1조 원약의 팀 구성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장단기 결석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응답들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3인 1조 팀 운영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말씀조차 가시다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원약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 여러 가지 메시지로 암호수 9장 11절 말씀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원단 메시지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단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그 뒤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 물질 건강 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원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제안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원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원약 성취 우리는 이미 체험했죠? 체험하셨습니까? 작년에 우리는 본당 혼당이라는 정말 막중한 과제를 안고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셨어요 원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한 번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우리 성도들 이제 2023년도를 열어가면서요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할인하는 이 응답 이것이 바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의 생업현장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다섯 개의 숫자로 이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14237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이름 뭡니까? 일만, 만, 스타트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는 뭡니까? 사천, 사천망대운동 237은 237취운동 그래서 원단 메시지 네, 14237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14237 네, 원약을 성취합시다 같이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14237 이 원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가운데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일만, 스타트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일만의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자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3인 1조 팀을 구성했어요 새 가족들 인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에 등록되어졌던 분들 장단기 결석자들 이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 일을 우리 3인 1조 팀들이 각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일만 성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당이라는 이 본당 헌당이라는 귀중한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건물 건물만 세워놓고 내부적으로는 텅텅 비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명 아닌 더 이상의 2만 명, 3만 명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생명을 복음 가진 우리 교회 복음 가진 여러분이 생명 살리고 또 장단기 교수자들을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본당 헌당하게 주셨고요 또 2023년도를 열어가면서 뭔가면 이렇게 14237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주가는 생명 살리는 것이고 아직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장단기 결석자들을 이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여러분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송도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은 도와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복음 운동 하시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영접시켰을 줄 압니다 많이 영접시키셨죠 영접을 안 시키셨구나 수많은 영혼들 영접이 되어져 있는데 영접은 시켰는데 영접된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들을 인도해서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를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타트 마운 운동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4천만 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장단기 결석자나 새가족을 이제 우리는 인도해서요 교회에서 일정 기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의 망대로 봐요 3인 1조 팀이 구성됐다고 해서 그게 망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3인 1조 이제 팀이 새가족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장단기 결석자들을 인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횟수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6개월 그랬는데요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제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망대가 정말 생명의 빛이 바라고 또 살아있는 망대가 되도록 전심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2, 3, 7 치유 운동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2, 3, 7 나라 살리는 일이에요 5천 종족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서 치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나는 2, 3, 7 나라 5천 종족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무슨 2, 3, 7 나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도록 하셨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2, 3, 7 나라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5천 종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1, 4, 2, 3, 7 원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예 예배 설교 때마다 사도행전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1, 4, 2, 3, 7 운동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1, 4, 2, 3, 7 운동한 것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스타트 만 운동 또 4천망대 운동 세계보금화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 4, 2, 3, 7 운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술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타트 만 운동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은요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보금운동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요 몇몇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세운 제자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자생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말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분명하세요 못 받은 분 있으면 지금 받도록 해드릴게요 오산리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로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으면 성령 받는다는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어떤 사람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보금을 전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고 제자라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는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뭔가 하면 정확하게 보금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던 당시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영적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으면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시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성령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한의 물세대만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다른 말로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뭡니까 요한봉 4장 24자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영은 예술사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면서 예술사를 믿는 그 진리에 대한 고백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스 지역에 있는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도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실이죠 세례는 알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형식적인 세례만 알았고요 예술사를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스 지역의 성도들 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예술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그 예술사를 정확하게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에베스 지역이 이런 영적인 어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1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니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예술서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아라 말하질 않았어요 예술서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예술서를 모셔 드릴 때 성령님이 욕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듣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참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변하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스타트만 운동입니다 모양만 제자 모양만 성도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그때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제자가 12명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스타트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를 보면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꼭 내가 인도해야 될 장단기 결석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3인 1조의 팀을 구성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늦게까지 신앙생활 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혼을 버리셨는가 유기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를 않으시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말씀대로요 아버지를 결국은 제가 복음 전에서 영접하고 구원받고 집사생활 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가문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전도해서 영접하고 또 교회로 인도된 그런 가족들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믿지 않는 가족이요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삼일일조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요 이번 설에 전도하지 못했으면 다음 설에 가서는 꼭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생명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저는 가족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일본에서 단기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누가 아버지한테 가서 전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저러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마음은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로 승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절대 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참된 복음 전환 것이 맞으면 여러분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자는 것이 3.21조 운동입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예배 모른 이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21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각 교구나 각 기관마다 수많은 장단기 결석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영접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장단기 결석자로 남아있고 이들은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있다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스타트만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요 이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에 보면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제자들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복은 모르죠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들 이들에게 참된 미션을 깨우치고 참된 사명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사명일조 팀을 구성해서 그들을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은요 예수가 글쓰심을 믿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만 운동은요 성령이 임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스타트만 운동은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운동입니다 우리님이 321조 팀을 다 구성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321조 팀 구성원들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생명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321조 팀의 사명이고요 스타트만 운동입니다 사도바울처럼 스타트만 운동에 성공하는 321조 팀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바울의 사천망대 운동입니다 본문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중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느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도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뭐랬습니까? 석 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증가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보금의 진리를 비방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떠나서 성도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보금전했어요 날마다 성도들을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그 일을 2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면 말씀운동이에요 모든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전도대상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단기 결석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운동하는 것 이 말씀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망대운동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망대운동을 하다가 보면 꼭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보금을 전하고 또 두란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비방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핍박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같은 사익자인데도 또 판단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문제, 사건, 어떤 비방이나 또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개의치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바울처럼 계속해서 현장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중단 없는 말씀운동 이것을 무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운동을 명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운동의 전심전력에서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운동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믿고 잘 못해서 잘 전달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운동 하기만 하면 돼요 빛의 망대,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9장,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 아멘 바울은 뭘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또 병 낫게 하는 것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운동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건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빌었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귀신, 우리의 힘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용 성경님이 와 계시니까 흑암의 세력은 말씀운동 하는 순간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든 사람들도 이렇게 내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당시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 무엇이 참된 믿음의 삶인지 알지 못하던 그런 제자들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글쓰신 사실을 말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떠나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에게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만 갖다 놔도 병들었던 사람이 낫게 되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유대인 제상인 스계화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일곱 아들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정상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요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 스계화 일곱 아들들은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짓 제자들이었고 이들에게는 보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13절 이하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상 스계화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기는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제 세상이었던 이 스계와의 일곱 아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제 세상 아들이면 참된 복음 안에 세워지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 하나같이 거짓 제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한 귀신이요 귀신들이 귀신처럼 이 스계와의 아들들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바울은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낸지만 이 스계와의 아들들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스계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단수님의 제압을 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니까요 발가벗긴 채로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복음이 없었던 제상의 아들들 스계와의 아들들 이들이 뭔가 하면 이런 창피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에베스 온 저녁에 다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으로 확립된 사람들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답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쫓아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창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 뭐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역시 이들은 복음이 없었잖아요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믿은 거예요 성령이 사실적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하던 모든 책들을 전부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도바울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영적인 지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요 예수가 글쓰심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벌려고 하던 사람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씀 운동 망대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스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보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바울은요 말씀 운동 망대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세력을 얻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응답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말씀 운동 사천 망대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사천 망대운동이 무엇입니까? 사천 망대운동은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바라고 있으면요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사천 망대운동은 제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예수에서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러신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결론이 난 제자들 오직 이 예수를 증가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제자 세우는 운동이 사천 망대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천 망대운동은 보금을 확산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망대운동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곳곳에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워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동의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영적인 비전은요 이제 지역과 민족 보금화를 떠났어요 로마 보금화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당시에 이 정황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일본 보금화 부르짖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영적인 비전이 로마 보금화였습니다 결국은요 바울의 기도대로 바울의 사역대로 에베소 보금화 로마 보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계보금화예요 2, 3, 7 나라 살려라 5천 종족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면 바울이 보금전하는 보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에베소 사역했고요 로마 보금화를 위한 사역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린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처럼 힘있게 도전하는 2023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요 이 믿음 가지고 1, 4, 2, 3, 7 운동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 4, 2, 3, 7 운동을 모델로 삼았어요 바울처럼 3인 1조 팀이 완성된 망대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